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월요일날 미국에 와서 박민찬 목사님과 미국 교인들의 환영을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예배 한상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4시간 후에 설교를 하게 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도 만남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노인대학을 다녀간 미국 교인들을 다시 만나서 만남의 소중함, 축복과 성김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하여 채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 주간 마치고 은혜 가운데 목요일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서 목으로 설교하게 되고 아틀란타가 쓰는 크리스찬 신문 인터뷰도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대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